자 일단은 첫번째는 흥생이에요 흥생 흥생에 어떤 위주로 되었는지 저 보호만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흥생이 여기 보시면 만성질환이죠 특히 만성질환에 신규 고지혈증이 신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고고당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보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고고당대통이에요 고혈압 고지혈 그래서 고지혈증도 300만원 추가로 일단은 탑재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은 500만원씩 다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갑상선질환도 요즘에 많이 걸리는데요 갑상선질환으로 치료비 최대 4,800만원까지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 간인영수증 그리고 가족끼리도 보장이 되는 케어네이션 이런 부분들도 가입한도가 최대 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타사 같은 경우는 15만원까지 되지만 20만원까지 되는 회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음은 3대 진단비 압류심이 어깨 최저 수준으로 어깨 평균 17%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흥생의 다재단은 우리 청소년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 15세부터 40세까지 주요 특약 업계 최고 수준은 한도와 그리고 전 특약이 감액기간이 없이 종신토로 보장이 되고 역시 압류심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18% 저렴하다 치매보험 같은 경우도 말이 뭐하겠어요 장기요양 경증재가도 업계 최저 수준의 가성비 그리고 장기요양 생활비 종심보장과 부부 계약 시 5% 등급 판정 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간편보험 일단은 흥생에서 표준체와 동일한도 질병수수비 그 다음에 항암약물 방사선치료비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되고 간병인 사용일당도 간이 영수증이 인정이 되고 가입한도가 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흥생 그럼 지금 막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진 플랜이에요 그래서 해당 플랜시에만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5대 만성지라야죠 고고당대통이에요 그 전에는 고당대통이었다가 고지혈증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고지혈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까지 이 5개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규 출시죠 고지혈증이 300만원짜리가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고지혈 환자 진짜 많습니다 물론 고지혈 나온 다음에 고혈압도 걸리고 또 당뇨도 많이 걸리지만 그 전에는 신한생명도 그렇고 홍국생명도 그렇고 고당대통 일단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고지혈증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고당대통 플랜이에요 일단 주계약이죠 최저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들었고 거기다가 이상 지지혈증 그래서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10년 갱신형인데 300만원 넣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300 당뇨 300 대상포진 300 그 다음에 통풍 300 사망보장 3천 0개 이렇게 넣은 금액이 남성 4만5천원 여성 3만5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최대 플랜을 최대로 하면 사망보험금 1000만원 넣어들었고 고지혈증 300 그 다음에 고당대통이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모두 다 500만원씩 넣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남성은 6만7천원 정도 그리고 여성은 5만2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갑상선 질환 요즘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진증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갑상선 질환 4800만원까지 흥생에서 5월달에 야심차게 내 걸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죠 검사 진단 갑상선 반을생검 조지병리 검사 100만원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300만원 요즘에 저하증 한진증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300만원 거기다가 다빈치 로봇 암 특정암 한도 상향이 돼서 2000만원 갑상선 기능 한진증 30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가 갑상선 항암 호르몬 약물치료비 100만원 암 주요치료비 그 전부터 있었지만 400만원에 5년간 2000만원 총 보장금액은 최대 4800만원까지 갑상선 암 평균 치료비용이 얼마 든다 1126만원 그래서 갑상선 보장 최대 4800만원 플랜으로 넣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한진증 저하증 300만원 그리고 특히 갑상선 저하증 한진증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갑상선 암으로 권리 확률 매우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암 주요치료비 1000만원 최대는 2000까지 가입이 돼요 암 주요치료비 200만원 400만원까지 가능하죠 네 그리고 다빈치 로봇 그리고 갑상선 반응 생검 조직병리 50만원 호르몬 약물치료비 그래서 미니몸으로 최저 한도로 넣어들면 지금 보험료 보험료 보시면 나이가 여기 있네요 40세 40세 기준으로 최저 보험료 2만원인데요 밑에 보시면 남성 18,638원 그리고 35원 여성 18,000원 정도 풀 보장으로 때리면 남성 29,000원 여성 31,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집 플랜 두 번째에요 강력해진 간병인 사용일당 간이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해요 약관이 5월달부터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관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간이 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계좌이체 내역 혹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증민 서류 등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험 회사들은 미리 간이 영수증이 나온 데가 많이 있지만 생명보험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변경 시에 손해보험은 직업을 변경을 해야 되지만 통제의무, 생명보험은 통제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어네이션, 가족끼리도 일단 케어네이션 등록한 다음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공동간병인 손해보험은 7만원 미만 시에는 50%가 나오고요 7만원 이상 시에는 간병인 사용일당 100% 나오는데요 이 흥생 같은 경우는 7만원 미만 시나 이상 시나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에요 요한병원 제외된 일반 병원은 20만원 어깨 사후 누적, 그러니까 생명 손해보험 통틀어서 어깨 누적은 20만원까지, 요한병원은 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플랜을 보시면요 주계약은 100만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기본형 요한병원 제외된 건 20만원, 요한병원은 6만원 그래서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하면 남성은 12,000원 최저 보험료 2만원이니까 갱신형으로 해도 보험료가 좀 더 남겠네요 20년당 100세 만기는 29,000원 여성은 갱신형 15,000원, 비갱신형 38,000원 50세 기준으로 해도 남성, 여성 거의 2만원, 3만원대로 가입이 아주 저렴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흥생이 요즘에는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주요 특약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타사 손해보험은 질병수습이 50만원 백내장 대장용중 제외된 50만원, 또 12대 제외된 100만원 요렇게 약간은 꼬여놓는데 순수 모든 질병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질병코드 앞자리 3자리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습이 100만원까지 업계 누적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1호종 수습이 1종 거의 20만원, 3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1종 40이에요, 2종 50만원, 3종 300, 4종 1200, 5종 2000으로 아주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항암방사선 치료비가 5천만원 질병후유장애, 지루가 5천까지 들어가고요 기타부정매, I49 동양생명도 물론 I49 단독으로 2천만원,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고 일단은 이번 달에 5월달도 하나생명도 기타부정매 2천만원 가능하고 흥생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5월 초에 기타부정매 퍼레이드 따로 1억짜리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도 각각 300만원까지 가입이 15세부터 40세까지 어린이보험, 청소년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전특약, 감액, 1년 미만 시 50% 감액 없이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3대 진단 업계 최저수준 보험료고요 일반암, 내열관, 허혈성 각각 1천만원씩 넣어도 흥생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 A사, B사 이거는 특정 회사들을 말할 수는 없는데요 흥생은 12,930원 하지만 8개 보험사 평균 15,832원 이게 2천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1년이면 2천원 차이가 얼마? 24,000원 10년이면 24만원 20년이면 거의 50만원 정도 그래서 어깨 평균 18% 정도 매우 저렴하게 흥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흥국쌤명 치매, 다사랑 통합보험인데요 가정의 달 효도선물인데 여기서도 장기요양 시리즈로 준비하세요 장기요양 경증 제가 흥국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경증 제가급여가 50만원까지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흥생 60대 남성 기준으로 33,000원 여성은 오히려 제가급여는 질병 보험료는 남성이 더 비싸지만 제가급여 그래서 어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나 오래 사는 거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이 오래 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남성보다 비싸다 근데 타사랑 비교해도 역시 어깨 평균 26%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장기요양 경증 등급 시리즈에요 그래서 진단비 생활자금 경증 장기요양 진단비가 천만원 경증 장기요양 생활자금이 20만원 죽을 때까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급여 같은 경우는 월 1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만 서비스 안 받아도 평생 사망할 때까지 20만원씩 종신토로 나온다 그리고 제가급여 같은 경우는 내가 5등급 4등급 받다가 나중에 3년 뒤에 다시 재검을 하는데 이럴 때 완치가 되던가 호전이 되면 재가서비스 안 받으면 다시 보험금을 안 주는데요 일단은 어 이 경증 장기요양 생활자금은 검사를 안 받아도 처음 시점에서 5등급이든 4등급이든 받게 되면 평생 20만원씩 나온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한도가 좀 적다는 거예요 20만원 그리고 재가급여 시설 입소했을 때는 경증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100만원 경증 장기요양 시설 입소가 100만원 단점은 딱 10년간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 라인하나 DB생명처럼 95세까지는 안해준다 자 장기요양 경증 등급 플랜이에요 주기약 사망보험금은 100만원 경증이사 진단비 1000만원 진단비죠 경증 생활자금 20만원 중증 생활자금 20만원 근데 재가급여가 경증이사 재가급여 20만원 이렇게 넣어도 50세 기준으로 남성 39,000원 와 근데 여성은 거의 더블스쿠어 하네요 많이 비싸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60세 기준으로 남성 63,000원 여성 106,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아파도 걱정 말아요 그래서 유병자도 높은 한도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도 어 표준형과 동일하게 100만원까지 어깨 누적은 200까지고 1, 5종 수수비는 표준체보다 절반 수준 그래서 1종은 표준체 40이었는데 20이고 2종은 50이었는데 40 200 4, 5종은 거의 다 비슷한데요 1, 3종 1, 2, 3종이 좀 낮다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되고 항암약물 5,000 방사선 5,000 그리고 강화된 나비면제 암 뇌혈관 허혈성 후유장애 80% 후유장애는 타산은 50%인데 이 부분 좀 약간 아쉽기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얻기 누적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한병원도 6만원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병인과 수술비 같이 넣으면요 간병인 20만원 요한병원 6만원 질병수술비 150만원 나머지 종수술비도 같이 넣으면 50세 60세 기준으로 5만원에서 6, 7만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흥세에 어떠세요 라인업 보면 고지혈증 새로 탑재가 됐다는 거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어깨체제범료 암내심 그리고 5년간 1억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 다재단은 1540 이런 보험도 어깨체제범료 감액없다 암내심 질병수술비 100만원 항암방사선 지류 기타부정맥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태아보험은 잘 안하죠 흥생을 그래서 이렇게 안하고 그 다음에 간편보험도 355 그래서 질문만 통과되면 가입이 되고 높은 한도의 수술비와 질수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건강치와 동일하게 간병인 사용일당도 20만원 유안병원 6만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된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